흐흐흐 내 매력이 아주 푹 빠져버렸군 헉 으흠 오흠 고마워 세상에서 제일 좋아 송주 너도 마실래? 어디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좋아 오늘 특별히 만지게 허락해주지 근데 딱 한 번만이다 이 마카롱 엄청 맛있다 먹을래? 마카롱 먹으면 앞으로 넌 무조건 내 편만 들어주는 거다 왜 자꾸 엉덩이를 많이 쳐다보는 건데 양말만 벗어도 이렇게 편안할 수가 우와 우유당 이거 다 주는 거야? 고마워 너무 조금만 주는 거 아냐? 치.. 치사해 치사해 오 1호대원 답군 앞으로 날 우유대장으로 임명하지 아깝게 낭비하면 안 돼 아깝게 낭비하면 안 돼 받아라 받아라 가 으어 그 어 이 변태야 경찰언니한테 잡혀가고 싶어 으어 에어 감사합니다.